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4월 버전 한번 보시면 3월 버전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조님이 한동안 다 보일거라 그랬는데 왜 빠졌지? 제 생방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건데요.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픽카드 시장에 대한 이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아수스 가격 하락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3월 18일날 생방을 한게 있을거에요.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발점은 아수스의 가격 하락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정도 가격에 맞추겠다고 저한테 미리 정보를 줬거든요. 그래서 생방에 떠들고 나니까, 제가 그때 생방에 떠들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도 이러더라구요. 아수스 물량도 별로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그러시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아수스가 약속했던 가격에 거의 대부분 수입사가 가격을 맞춰버렸어요. 혹은 그보다 심지어 더 싼가게 파는 수입사도 생겨났습니다. 기가바이트나 이노3D 이런데요. 이헨트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시장가가 완전히 급락해서 한 15%, 20% 가까이 싸진거를 여러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거는 한 일주일, 10일 전쯤을 기점으로 이제 또 하향세가 주춤하더라구요. 처음에 크게 훅 떨어지더니 이제는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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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른 뭔가 사건이 있어야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꼭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구요. 제가 무슨 채널에서 봤는데, 4월 말에 유럽, 러시아 물량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다는데요. 그럼 그게 사건이 돼서 크게 내리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잘못된 정보는 아닌데 저는 틀리다고 봐요. 약간 다르다. 잘못된 정보는 아닌데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연결되는 수입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들고 왔다고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내수의 하위 라인은 좀 빠지고, 상위 라인은 이미 국내에 어느 정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예전보다 많이 들고 왔다 하는데도 있고,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 하는데도 있고, 예전 없다는데도 있고, 말쯤에 들어온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하나의 수입사한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G4가 말쯤에 들어온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약간 초치는 느낌이긴 한데, 사흘만에 저 물량이 G4가 크게 들어온다 쳐도, 갑자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G4 제품도 보면 지금도 충분히 싸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겠죠. 물량이 늘어나면. 그런데 지금 시장 반으로 보면, 완본체는 잘 안 팔리지만, 그래픽카드는 좀 싸다 싶은 건 계속 동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에요. 좀 싼데? 특가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면 품절이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한 가격 하락 충분히 더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20% 내릴 거라고, 혹은 30%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한 10% 정도 더 내릴 수 있겠네요. 제 예상이고요. 어떻게든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고민하든지 말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할 말은 이거에요. 가격 하락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길게 보면 꾸준히 우, 하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0시리즈 나올 때쯤 되면, 슬그머니 물량을 줄이고, 4,000시리즈 이제, 5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3,000시리즈는 수입량을 완전히 안 받거나, 극한으로 줄여서 단종시켜 버리겠죠.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 단에 근시를 사시고요. 안 필요한 분들은, 그냥 6개월, 7개월 전부 타세요. 신형 사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꼭 살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고요. 어중간하게, 3개월 전부 타겠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전부 타면, 당장보다 10만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만원, 10만원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후 3개월 뒤에 신형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시일에 한 달 안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4월 말까지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6, 7개월 전부 타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0ti 제품을 표에 추가했다! 라는 거 설명드리고, 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이엔드 라인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이엔드 라인업은, 90ti, 요번에 나왔는 새 제품, 요거랑, 308010기가, 요 사이에 있는 제품들을 하이엔드로 보면 될 겁니다. 맨에 있는 90ti는 플래그십이 될 거고요. 근데 보시면, 얘들끼리는 성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90을 200%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지, 요걸 100% 잡잖아요. 그럼 밑에들 얼마겠어요? 뭐, 93%? 그렇겠죠. 93%, 뭐, 96%?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들끼리 깨끗해 봤자, 뭐, 진짜 많이 차이 나는, 밑에서 위에 거, 긁어서 봐봤자, 10% 차이고, 얘를 중앙으로 잡으면, 90을, 그럼 위아래로 뭐, 3%에서 5% 차이밖에 안 나겠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다보니,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117만원까지 내려온, 3080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청구할인이나, 아니면, 특가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100만원 후반에 살 수 있더라고요. 거의 진짜 초기가가 가까이 왔습니다. 초기가가 중급이 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급 기준으로 117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는 115만원? 이 정도 하던데, 사실 3080 10기가 정도면은, 하이엔드 치고는, 나는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선택을 생각합니다. 당장의 글카가 필요하시다면요. 그리고, 요거는 좀 비슷한 느낌인게, 6800 XT나, 3080 12기가인데요. 얘네들, 사실 성능 차이 너무 미묘하게 나거든요. 뭐, 여기서 여기 2,3% 여기서 여기, 뭐, 3,4% 많이 차이는 5% QHD냐, FHD냐,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공조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저는, 가장 저렴한, 3080 10기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위 애들은, 생각은 해봐도 되는데, 근데,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엔드 구간은, 딱 하나, 3080 10기가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적혀있는 가격하고, 거의 똑같게 3080 12기가나, 6800 XT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해서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3090, 6900 XT, 3090 Ti는, 현 시점에서는, 현명한 구매가 아닙니다. 하이엔드는, 내가 현 시대에 가장 좋은, 킥을 가지고 있다. 이 느낌으로 사는 건데, 6개월만 지나서, 신형 나오면은, 솔직히 배가 좀 아플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이, 뭐, 품돈에 인연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고민해보면, 좀 더 현명하게 고민해보면은, 3080 10기가 사고, 대충 즐기다가, 이거 중고로 팔아먹고, 다음 세대 하이엔드 사는 게, 베스트겠죠.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9 슈퍼, 이 제품군을, 제가, 찝었는데요. 제가 아마 한,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3060 Ti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 네. 역시나, 3060 Ti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가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왜? 직접적인 판매자이기도 하고, 늘 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표 만들어 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진짜 저 밑에 있는, 1030까지 다 긁어서 봤을 때, 3060 Ti가, 2등으로 가성비 좋습니다. 2등으로. 1등으로 가성비 좋은 놈인데, 걔넘 왜 추천 안해요? 걔넘 추천을 하는데요. 6600이 1등으로 가성비 좋거든요. 지금 40만원 중반에서 할 수 있는데, 40만원 중반에서 이 제품 따라가는 거 없어요. 근데, 3960 Ti와, 6600은, 영역이 좀 달라요. 3960 Ti 정도 되면요. FHD에서, 트리플 A급 게임, 대부분을, 상업이나, 풀업으로, 불편함없이 즐깁니다. 하지만, 6600은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둘이 성능 차이가 무려, 40%나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게이밍, PC를 맞추고 싶다 싶으면, 5600X, 램오브 살짝 하고, 3960 Ti로 조합하는게,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라이벌에서도, 3960 Ti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성능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3070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둘이 한, 10%, 13%, 이 사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60 Ti를, 어느 제품 사이에, 다른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돈을, 조금 더 준 만큼,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3070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70 Ti를, 아, 저번 달은, 70 Ti를 추천한 것 같은데, 70 Ti하고, 70 하고, 가격이 좀 벌어졌어요. 이제는 한 10만 원 차이 나니까, 70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6700 XT도 살만한 것 같은데, 성전용 어때요? 하시는 분 종종 있던데, 나쁜 선택은 아닌데, 솔직히, 6만 원 차이에, 성능 5% 차이면, 심지어 이거, 백분율, 제대로 계산하면, 3%, 4%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399 Ti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700 XT는 아무래도, AMG 제품이니까,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게이밍 용도로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399 Ti가,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399 Ti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6600 Ti는 어때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둘이 6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싼 제품 기준으로 보면, 6만 원 차이에, 20% 성능, 백분율로 계산해도, 15% 정도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AMD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데다가,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 혹은, 돈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는 느낌이죠. 여기 딱 보면 느껴져요. 1% 성능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 46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쫙 그어봤을 때는, 그냥 3060 Ti가 갑입니다. 이거 사실 가장 베스트에요.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3070 볼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투자해서 3080까지 보면, 확실하게 체감 차이가 날 거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업은 3060 Ti,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상위라인 볼게요. 메인스트림 상위는, 5700 XT부터 2060 6기가, 이 사이의 제품은 그거가 나왔는데요. 3060이, 드디어 살 만한 가격대가에 오긴 했어요. 제가 이거 한 20만원 떨어져야 살 것 같다, 뭐, 헛소리 하듯이 떠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5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다가, 갑자기 60 Ti를 보니까, 어? 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3060이나 3060 Ti는, 27%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거의 3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요. 근데, 단독 10만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만원에서 많이 투자하면 12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이득일 것 같아요? 가성비 누가 더 좋습니까? 3060 Ti가 더 좋죠. 그래서 60은, 좀 사기 애매합니다. 진짜 예산이 딱 55만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나 가는 거고, 10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싶으면 그냥 3060 Ti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600 노말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6600 노말은,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좀 싸거든요. 보시면, 3060하고 6600하고 10% 밖에 차이가 나는데, 얼마 빠져요? 10만원 빠지죠. 30%에 10만원. 10%에 10만원. 10%에 10만원. 10%에 10만원이면, 당연히 갈만한 거예요. 10만원 싸면. 10% 성능자가 생기는데, 10만원 싸면, 30% 성능자가 있고, 10만원 싸면 안 갈만한 거죠. 그래서 6600은 진짜 갈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명적인 용도에서, 예를 들어, 뭐 이거 가지고, 렌더링 돌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알다시 베이, 영상편집한테 가속비너스, 그러면, 엔비디아 제품 쓰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게임 말고, 다른 것도 한다 그러면, 원컵 방송 이런 거 한다면, 6600보다는, 엔비디아 제품, 4060이나, 4060태에 가는 게 나을 거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6600만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조금 더 싼 거 없어요, 성전님. 조금 더 싼 거 없어요. 아니, 성전님 왜 3050 있는데요. 3050 살 바에는, 그냥 6600 사지. 왜 그러냐면요. 3050은, 지금 6600보다 비싼데, 6600 대비 성능이 많이 쳐져요. 얼마나 쳐진대요? 20%요. 둘이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해요? 아니, 뭐 이거 6600이 더 싼 거 같아요, 성전님. 맞아요. 3050은 솔직히 좀 가격이 애매합니다. 그냥 6600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050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아직도 뭐, 1660, 1669 슈퍼, 1660 Ti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 있던데, 얘네들은 노답이에요. 여전히 40만 원대라서, 사면 안 된 제품이야. 1650 슈퍼도, 사면 안 된 제품입니다. 그나마, 살만한 게, 6500 XT입니다. 6500 XT가, 뭐, 인코더, 디코더 지원 안 한다고, 막 툴을 대신 분인데, 그거 CPU로 웬만하면 커버가 되니까, 순수 게이밍 용도로 봤을 때는, 6500 XT, 그냥 갈만 해요. 물론, 가성비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돈을 더 사서라도, 어떻게든 6600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나는 예산이, 그 15만 원도 못 투자합니다. 30만 원밖에 못 써요. 그러신 분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일단 추천 제품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중에, 추천할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다른 것들 가성비 한번 보세요. 와, 얘는 4300원 가성비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 위에 있는, 원래 상위 라인업이 가성비 안 줘야 되는데, 얘도 4600원 가성비인데, 밑에 라인업이,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런 가성비야. 그럼 밑에 라인업 사는 게, 똑똑한 걸까요? 아니죠. 돈을 아낀 만큼, 성능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돈, 얼마 못 아낀는데, 성능을 크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 용도로 PC를 쓰시겠다면, 여러분, 시작점은, 45만 원 제품, 6600부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나는, 고상인 게임도 자주 한다 하면은, 3060 테이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가고 싶다 해도, 3080에서 멈추는 거, 3080 쉽게 해서 멈추는 게, 베스트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다시 한번 정리, 총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이엔드 라인, 또 한번 3080 가격이 크게 내려서, 가성비 1위를 다 둡니다. 3080 쉽기가 1위로,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제품이고요. 그 위에, 진짜 플래그십 이런 거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사양 PC를 사겠다면, 3080 쉽기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3080 TI가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전 제품,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모든 제품 합쳐서 가성비를, 매겨봐도 2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준수한 성능에,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풀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 원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살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그냥 6600 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재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50이든, 1660이든, 2060이든, 싹 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성비적으로, 6600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게임 위주로 한다면, 6600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작업도 겸하면서, 게임도 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3060이나, 3060 TI, 웬만하면 TI로 가기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인업이나, 메인스트림 하위는, 그냥 다 전멸입니다. 살 게 없어요.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단돈 30만원 정도밖에, 그래픽 카드에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면, 6500 XT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4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확인해 봤고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내려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retraining out of Texas, 이 세상이 한 번 더 –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tt